오빠 저 바다야? 크릭이야 크릭 페르시안만 바닷물이 흘러서 생긴 물길이래요 어때 여기? 낙타 위엄 낙타 위엄 베이비 낙타! 윌리엄 이 마을 봐봐 이 촌통 있는 마을이야 촌통! 옛날에 두바이 이렇게 생겼어 두바이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RC피라는 곳이래요 여기가 두바이 인사동이라고 불린대요 우와 우리 호주 갔을 때 그 금 캐는 데 갔잖아 응 여기 금 있어? 하... 호주 너 호주 갈 때 생각하는 거야? 갑자기 옛날 생각에 빠졌어요 나나 생각한 거야?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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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나나 나나 Where is 나나? 어디 있어? 안녕하세요 외국 나오면 이렇게 할머니 생각이 절로 나죠 다음에 같이 오면 되죠 뭐예요? 오망 이거 물고기 찾는 거야 오망 들어가고 싶어? 오망이 엄청 크네 들어가면 못 나와 귀여워 아까 물고기 잡아야겠다 아빠 앉아 왜 왜 모자를 벗겨 잡았다 멜차기요 오 오 오 오 오 오 놀랐어 놀랐어 오 오 오 오 오 우리 벤틀리가 아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바쁘지 말고 효자네요 효자 바쁘지 말고 오 오 놀랐어 오 오 또 또 또 또 이거 두 배로 괴로운 거 같아 왜 왜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해 저거 아 슬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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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하고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를리하고 장난치는 건데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야 근데 아빠 머리카락 왜 벗었어 엄마야 뭐하는? 넌 안 미안하지? 아이 장난꾸러기 장난이야 아빠 여기 위에 이거 왜 떠? 저 가시 있는데 에어컨 알지? 집에 시원하게 만든 거 응 그게 옛날에 에어컨 시설이야 이거 에어컨이라고? 바람 슉 들어가면 슉 위로 가는 거야 그런 거네 괜찮은 거 이거요? 자 손으로 잡아 응 이거 아르보 아르보 랩 윌리엄 시 정통인 거 거시 어허허허 어허허 리듬 타요 윌리엄 타요 어허허 윌리엄 그렇죠 그렇죠 두바이 그룹 멋있어 멋있어 현지인들도 신기하죠 야옹 어머 어머 그 사이에 두바이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윌리엄 매직 윌리엄 매직 하하하하 어 배클리 그렇지 그렇지 질 수 없죠 질 수 없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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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듀엣 뭐 또 주시네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 저런 게 있어 우와 너무 좋다 멋있어 맛있어? 어 진짜? 오 마이곤 나도 없어? 어? 그러니까요 낙타 모자 어디 갔어요? 형이 멋있다고? 어? 어 귀여워 아빠가 못 알아들어서 삐셨어요 엄마 선물 사야 되는데 굳이 엄마 선물 근데 엄마 선물 뭐 살 거야? 스카프? 아니야 아빠 좋은 냄새 난다 아빠 좋은 냄새 난다 어디 쓰라는 거야? 이거 냄새? 뭐 맛있는 냄샌가? 하이 전통 복장을 주로 입다 보니 향수 또한 매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어디야? 아 아 거기야 와 You know me? You know me? 네?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? 야 난데시야 광종민 광종민 네? 황종민? 네 황종민 엄마 조금 닮았다 그래 어머 이거 진짜 비슷하네 광종민 Ray 이리 우리 엄마 선물 하나 한번 볼까? Yes 네 아 war 치즈 이거 보고 싶어? 이거? 향수 쇼핑 들어갔네요 와우! 어떻게 귀여워. 마이투. 어 아파. 옐로우? 옐로우 디스 원? 야. 오! 마이투. 야 엄마 선물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보내. 아니야. 선생님 다음에 봐요. 바이.